일부러 좀 같이 데리고 가는 장소가 있으세요? 가장 많이 가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키즈카페 키즈카페 진짜 많이 가거든요 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아 조카 아휴 되게 빡세던데 정신사나워요 진짜 혼을 쏙 빼놓습니다 키즈카페는 내가 쉬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도 비싸요 한 시간에 2만 얼마 이러잖아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부모들이 왜 거기를 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몇 번 데려갔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2만 얼마 쓰고 뭐 핫도그 또 이런 거 사 먹잖아요 그런 거 사 먹고 나도 힘들고 커피 나도 하나 먹어야 되고 얘는 여기서 뭘 배울까? 배우는 게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즐겁겠지만 뭘 배울까? 단순히 흥미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전략을 해보자 사실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 더 생산적인 거 조금 더 생산적인 걸 해보자 너 뭐 좋아해? 기차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다 기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신도림 살 때인데 그래? 그럼 우리 기차 보러 가자 그럼 너무 좋아하죠 신도림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애기 또 공짜잖아요 어차피 그때 애기 때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기차가 막 지나가잖아요 5분마다 1대씩 5분이 뭐예요? 더 1집 지나가죠 지하철도 지나가고 그럼 그걸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KTX인지 YTX인지 새마을 온지 무궁화 온지 지하철인지 그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고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KTX는 어디로 가고 이런 걸 얘기해주면은 음 그냥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기차가 보고 그러고 시간이 좀 가요 그러면 타볼래? 어? 너무 좋아하죠 우리야 지하철 타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조금씩 간 거예요 처음에 뭐 용산까지 갔다가 그 다음 서울역까지 갔다가 신도리메에서 서울역까지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가면 안 돼요 지하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볼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한강다리 건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색깔 구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환승역 같은 데 가서 이제 파란 지하철 빨간 지하철 초록색 지하철 이런 걸로 한 번씩 오늘은 초록색 타보자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조금씩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도 궁금해요 이 밖엔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보다 배가 고파예요 그 정도 가면 이제 한 시간 지나고 두 시간 지나니까 아이들도 배고프고 간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요 내려서 그 지하철역 주변에 가면 항상 뭐든 있잖아요 배고프면 이제 우리 먹거리 김천 김천국 김천국 네 비싼 거 사줄 필요 없어요 아이들 좋아하지도 않아 김밥천국 그런 데 가서 뭐 국수 먹고 아니면은 뭐 핫도그집 떡볶이집 네 떡볶이집 그런데 가가지고 먹으면서 또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보고 이제 더 발전이 되면은 더 발전이 됐을 때 이제 기차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도 종류별로 다 타봐야죠 KTX를 타요 타고 광명까지밖에 안 가요 한 15분? 네 한 15분 타요 어쨌든 타봤잖아요 타보고 나서 광명에서 또 광명 지하철역까지 가는 4량짜리 또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럼 또 그 4량짜리 타봐요 그러면 어 이거는 왜 4량일까 양이라는 것도 4칸일까 다른 거는 10칸인데 이건 4칸일까 그거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승객 수가 적으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승객 수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기차가 다녔을 때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칸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얘가 나중에 우리가 기차역이 뚫려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차역이 뚫린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역세권이면 무조건 좋다 집값이 오르겠지? 근데 진짜 경제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나 탈 거야? 이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보다 버스를 타면 더 효용이 높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뚫리는 게 과연 진짜 그 주변에 지가 상승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혼자 스스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희중앙선을 타고 더 멀리 가기도 해요 경희중앙선은 또 멀리 가잖아요 또 지상이고 멀리 간 다음에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보기도 해요 경기도 동탄까지도 내려간 다음에 버스를 타보기도 해요 빨간 거? 네 근데 경기도 막 밑으로 내려가죠 남양주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2층 버스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타고 온 시간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아요 중간에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조금씩 놀고 놀이터에도 지나가고 거기서 중간에 밥도 먹고 이러면 애들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가요 버스 타고 와 그러면 나도 그 지역을 알 수 있고 아기도 그거에 대한 거를 인식을 조금씩 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더 편한지 그런데 그런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 시키다 보면은 얘 또 어른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할 때 조금 세상을 진짜 입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말에 저도 어쨌든 투자를 했으니까 임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애를 바리바리 엎고 나가는 거예요 앞시트하고 그래서 앞시트하고 유모참 일고 다니는 거죠 지하철 타고 가기도 하고 차 타고 가기도 하고 가요 가면 이제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이제 내 가족이서 그때는 셋째는 없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 가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새로운 놀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키즈카페 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보면은 놀이터가 너무 좋아요 모래밭도 아니잖아요 네 모래밭도 아니고 오랫탄 같은 거 네 오랫탄 같은 거 뭐 그 뭐냐 애들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집라인도 있고 심지어 워터파크 있는 데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가는 거예요 가서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가요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전에 물론 다 공부를 하고 가야 되고 그분들도 그냥 막 브리핑 해주고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저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공인중개사 결국 가야 돼요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가서 집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같이 봐야 되니까 얘기도 듣고 혹시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아이들이 잠깐 쉬어야 돼요 하다못해 분유도 먹여야 되고 좀 미안하지만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거 막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면담도 하면서 이제 분유도 맥까 죄송합니다 분유도 맥이고 진짜 그랬어요 분유도 맥이고 애기 분유 맥이면서 집 계약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가고 애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재밌겠어요 재미없고 근데 처음에 그 사장님들이 너무 이뻐해 애기 오면 너무 이뻐해요 이쁨 봤다가 이제 브리핑을 받고 아내랑 이제 아이들은 놀이터 가는 거예요 놀이터 가서 놀고 저는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둘러볼 수 있으면 다 같이 집도 가서 보고 근데 다른 집 보는 거를 아이들이 또 재밌어 해요 또 집 보는 거 재밌잖아요 재밌어 하고 놀이터에서도 놀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죠 그래서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집 소개시켜주는 데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애들은 아 그거 중요하다 근데 어른들이 돼서 사람들은 언제 가느냐 집을 사야 될 때만 가요 딱 필요한 지역에 거기 딱 가서 집 한 번 보고 5분 만에 계약 비교를 하지 않거든요 얘기도 안 들어봐요 그냥 들어가서 좋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부동산 선택 방법일까 그거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똑같아요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데려갔느냐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그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아파트 모형도 모형 있고 거기 불 막 들어와 있고 밑에 자동차 쬐끄맣게 이거 얼마나 예뻐요 되게 갖고 싶어 하거든요 처음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집도 막 다녀요 집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럼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침대에도 가서 좀 앉아보고 이런 거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와 이 집 너무 좋다 이 집 너무 좋다 그럼 이제 분양대 행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죽죽 몇 개 안 남았다고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빨리 받으셔야 된다고 이거 사장님 안 하시면 다음 이거 전화 들어오면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도 그냥 계약해요 아이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모델하우스 여러 번 가기 시작하고 모델하우스 안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거는 전시용 상품이고 어쩌고 저쩌고 dp 상품입니다 dp 용도 써 있죠 그런 것도 써 있고 이거는 옵션 상품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장을 본다 그럼 천장 엄청 높고 조명이 엄청 많거든요 모델하우스들은 이 점선까지가 실제 천장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침대에 앉아 봤잖아요 누워봐 살짝 누워봐 누워보면 좁아요 가구가 조금씩 작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집을 넓게 만들려고 그리고 창문 밖에가 뭐로 돼 있어요 다 막 멋진 풍경이 다 이제 불 들어와 있고 이러잖아요 저게 진짜일까 항상 그 작은 거를 보면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진짜일까 이거는 왜 작을까 저 점선에 써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 지금 있는 이 벽이 없다고 생각해볼까 벽도 옵션인 경우 있잖아요 냉장고도 옵션이고 다 없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좀 그려요 없으면 이게 신발장하고 드레스룸이 같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넓겠네 생각을 하고 나서 데려가요 어딜 데려가느냐 현장을 왜냐 부동산은 우리 휴대폰 같은 거는 이게 딱 휴대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도 좋아요 이 핸드폰은 근데 부동산은 안에 있는 집이 좋아요 흰축이고 너무 예뻐 근데 부동산은 부동이잖아요 모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쁨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강남에 있으면 좋은 이유는 주변 환경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변 인프라도 좋고 근데 모델하우스에서는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항상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모델하우스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어? 아무것도 없네 일단 그 현장 자체는 터파기를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 주변을 보는 거죠 주변을 데리고 다니면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 평지 같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오고 역세권이라 그랬는데 더블 역세권이라 그랬는데 이 역도 저 역도 아니네 약간 이런 것도 보이고 어? 옆에가 다 재개발된다 그랬는데 아니네 이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GTX가 뚫린다 그랬는데 GTX역까지 가려니까 하루 종일 가야겠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갔을 때도 아이들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든 다 똑같아요 모델하우스 여러 군데 다녀보면은 어디든 다 좋아요 진짜 좋은 게 무엇이냐 주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서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다니면서 끝나고 바로 우리 현장 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거예요 그냥 근처 가서? 근처 가서 밥 먹는 현장 근처 가서 밥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먹고 우리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걸어? 네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킥보드 차에 실려 있어요 자전거도 싣고 다녀요 싣고 다니고 밖에서 놀 수 있는 거 배드민턴 같은 것도 있고 그럼 거기 가서 치는 거예요 주변가가 그래서 아빠들이 SUV를 사는 겁니까? 카니발이나? 네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차 안 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